근데 명수 형은 거기서 왜 뛰어든 거냐, 거기로. 미치겠네, 지금. 빠져서 도망가도 되는데, 그리고 다른 사람 잡아가지고 왜 와. 나머지 대열이 우르르 무너져서 준하 형까지 잡힌 거 아니야. 형! 우리 이따 가서 형도 쳐주면 풀려나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. 이건 자당수가 아니야. 너는 지금 뭐 들었냐? 야, 게임한 지가 지금 몇 시간이냐? 아, 나 진짜 못하라고. 우리가 지금 인원수가 적잖아요. 그래서 저는 도착한 다음에. 저 지금 미안한데, 차 좀 빨리 갔네. 고속화도로에서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니니? 고속화도로. 아, 만신일까지는 잡았어야 하는데. 아, 미치겠네 진짜. 근데 형, 저 아까 왜 놓친 거예요, 근데? 쫓아가다가 잘못하면 매복해서 내가 이제 잡힐까 봐. 그리고 이 차랑 거리가 너무 벌어지면 갑자기 너희들한테 정민이 형이나 우선이가 들이닥치면 끝나잖아, 우리 팀. 이게 할 때 그... 이런 걸 이렇게 계속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시는구나. 아, 매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? 아, 도은이. 형, 도타꺼? 아, 도타꺼 10일 1일로 어떻게 끌고 오셨지? 아, 도은이가 알아주는구나. 도은이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